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번째 소개해 드릴 회원님은요. 혜옴님입니다. 오늘 주식전업투자를 해서 2개의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요. 9만원은 수익실현을 했고 나머지 27만원은 지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주 월요일날 갭상을 치면 강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서 홀딩을 했고요. 10월 19일날 2만5천원은 500원 한번 수익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7만3천원 수익실현을 했고요. 자 이혜옴님도 여성회원이고 그리고 직장인입니다. 자 오늘 9만8천8백원 수익이 났고 하나는 홀딩중입니다. 어제 물려서 얼마나 가려나 했는데 오후장에 결국 올라왔습니다. 산 것보다 꽤 올라서 아쉽지만 고점에 물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직장인이니까 잘 대응을 못하잖아요. 그러다가 보니까 수익을 더 크게 날 수 있는데 수익을 짧게 끊었습니다. 자 다음주에는 더 분발해서 겁내지 않고 적극적인 매수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장에 아주 대박을 칠 수 있었는데 다른 회원님들은 뭐 190만원 수익을 냈는데 이혜옴님은 직장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상황에 아침장에 개파락으로 떨어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산거에요.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를 못했다.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. 자 어려운 장에 조언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. 자 여러분들도 앞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직장인들도 물론 장중에 실시간 리딩 듣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하루이틀 좀 길면 일주일 이렇게 홀딩할 생각으로 자신있게 매수하시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이 친구도 벌써 뭐 이제 방송 듣기 시작한지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본인 월급보다도 벌써 더 많이 벌었어요. 월급 더 벌었죠. 월급보다도 더 벌었습니다. 이런 여성하고 결혼하면 어느 신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 정말 피는거죠.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전업투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급등주 같은거 올라탔다가 재수없어가지고 전재산 다 말아먹고 아니면 잡주에 들어가서 다 말아먹고 사기꾼들 같은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전재산 다 말아먹지 마시고요. 저를 찾아오십시오. 주식 전업투자 회비 안내 여기 적혀져 있고요.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돈벼락을 매일 주으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 010-2173-5680입니다.